27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잭슨홀 미팅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게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통화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보통 잭슨홀 미팅에서 암시를 그동안 미국의 연준 의장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뭔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이제 현지 시간으로 26일 마찬가지로 금통이랑 똑같이 목요일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27일 정도의 결과를 좀 이제 독자들은 알 수 있지 않나 시청자분들은 알 수 있다 생각 드는데요. 사실 테이퍼링 시점이 이런 이번 주 목요일에 처음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FOMC에서 이제 좀 구체적인 일기에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게 이때까지 일반적인 전망이었는데 최근 공개된 7월 FOMC 회의록에서 이미 테이퍼링이 10번 이상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 때 어느 정도 이 테이퍼링 얘기 무조건 나온다. 그런데 사실 뭐 구체적인 시점이나 이런 건 나오지는 않을 거고 이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그널이 좀 구체화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9월 FOMC나 이럴 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때 어떤 말을 할지 지금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고 사실 뭐 7월 FOMC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지식도 이제 외국인이 많이 매도세일을 보인 거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게 잭슨홀 미팅 때 구체적인 얘기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 어떤 시그널을 줄지 지금 좀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테이퍼링은 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당연히 가야 되는 수순이고. 통상 제 경험에 의하면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도에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 그때도 테이퍼링 이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시장의 충격을 많이 받았고 막상 테이퍼링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에는 사실 시장이 별로 그거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증시 전망이나 또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도 이제 테이퍼 이후에 잭슨홀 미팅 이유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과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이 굉장히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지만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많이 줬고 아무래도 그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요. 그러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정합해본 결과 좀 향후 증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좀 그걸 염두에 두고 저점 구간에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또 금리를 나중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또 별개의 이슈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은행주 쪽에서 나중에 좀 수익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시장과 상관없이 정책 모멘텀이 있으면 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좀 하반기 정책 모멘텀을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이 정유화학이나 아니면 전기차, 바이오 섹터에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한은의 기준금의 인상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얘기를 두고 판단해야 되지 벌써 지금 이미 약간 손실이 나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전에 좀 손절매하는 거는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된다. 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사이클을 저희가 보면 사실은 테이퍼링이 막상 이루어지면 그만큼 테이퍼링을 견딜 만한 경제적인 체력이 됐다는 얘기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은 시장이 좀 조종을 받는 거지 막상 테이퍼링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크게 별일 없는. 그리고 대세 상승의 피크아웃하는 포인트는 지난번을 보면 테이퍼링 지나고 금리 인상 몇 번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때니까 중간에 물론 역사가 반복된다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큰 변이가 없으면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들이 너무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가의 입장이면 너무 겁려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